G2 상대로 저희가 한 번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G2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준비를 겪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비에즈 상대로도 마찬가지로 지난 경기에서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고 또 비에즈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처를 못했었는데 다음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인터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국제전에서 꼬마 감독님, 김종균 감독님과 제외하게 된 게 어떤 의미일까요? 함께 이렇게 국제전 펼쳐나가는 게 네, 다시 이렇게 또 꼬마 감독님이랑 제외를 하게 돼서 기쁘고 그만큼 더 많은 기록들과 그리고 더 많은 좋은 경험들을 쌓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이 세트 백도어 판단은 누가 내렸는지 궁금하고 이제 사실은 넥서스를 막 치려고 했을 때 한세삼아의 드레이븐이 코드라 킬을 먹었을 때 조금 다들 어? 약간 큰일 났다 했나요? 이미 이 세트 같은 경우에 많이 유래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더라도 언젠가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론을 치러 가는 순간 제가 판단해서 바로 백도어 했습니다. T1은 팀 레퀴드 선택했을 때 그리고 오늘 1, 2세트 모두 투타를 밴내고 근데 3세트 투타를 풀어주는 이유까지 궁금합니다. 뭐 지금 상황에서 미드픽 같은 경우에는 좀 선수마다 잘하는 픽들이 정해져 있고 뭐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황에 맞게 열거나 닫거나 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포머스 박상진 기자고요. 네, 일단은 승리하신 거 축하드리고 페이커 선수 이번 대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좋은 플레이를 위해서 턴을 길게 쓰다가 잡히는 모습이 한두 번 보이더라고요. 오늘도 그러고 이제 인재현 코치님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팀이 안 좋은 상황일 때 이제 이걸 풀어보려고 하다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뭐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사실 불리한 상황에서는 저는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이는 플레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이제 뭐 항상 최선의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내일 다가오는 BLG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번 MSI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느 정도인가요? 지난 BLG전 패배 이후에 저희가 이제 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MSI 우승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고 싶고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중국 현직에서 먹은 하디라와 한국의 하디라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중국 하디라 정수 몇 자면 몇 점 주실 걸까요? 10점, 16점이냐? 일단 중국의 하디라와 한 번 가봤었는데 한국과 되게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고 개인적으로는 좀 한국의 하디라와가 조금 더 제 입맛에 맞았던 것 같고요. 근데 청도에서 이제 허거를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청도의 허거가 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 인터뷰에서 이제 T1이라는 팀은 언제나 상대팀에 맞춰서 결국에는 적응하고 또 이제 좀 성장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팀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성공적인 경기 결과가 나왔고 또 이제 BLG, 젠지전을 압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사실은 두 경기 모두 MSI 리매치 그리고 LCK 리매치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매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저희가 MSI 동안 좀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지금은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느끼고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PLG전은 지난 경기보다 더 좋은 경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. 젠지 상대로도 저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MSI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하고 있습니다. 저번에 G2와 만났을 때는 5과까지 갔는데요. 오늘 3대형으로 이겼는데 또 그동안 어떤 부분 수정해왔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다음 전은 배알치와 리매치인데요. 저번보다 좀 더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, G2 상대로 저희가 한 번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G2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런 준비를 저희가 한 번 겪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. 그리고 BH 상대로도 마찬가지로 지난 경기에서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고 또 BH가 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처를 못했었는데 다음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케이, that's all the time we have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